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천년을 마치 그대가 보실 뿐인가는 유리와 도구의 그들의 역사 뜻이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천년을 마치 그 끝에 다 도시 큰 인간에 유리와 도구의 은혜의 역사를 쓰지 내 성당의 시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 이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